마을을 나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소녀 그녀를 뒷쫓는 사람들 턴택 멸망을 앞둔 세상 그 열쇠를 쥔 소녀 네번의 멸망 후 다시 열린 다섯 번째 세상 이제 그 세상도 멸망이 다가온다 흰머리 소녀를 제물로 바치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전설대로 사람들은 흰머리 소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턴택은 남아메리카의 아즈텍 신화를 배경으로 한 퍼즐 플랫포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흰머리 소녀를 조작해 그녀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해치며 모험을 펼칩니다 또한 스테이지 특성을 파악하여 곳곳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나갑니다 턴택 멸망을 앞둔 세상 그 열쇠를 쥔 소녀 처음에 덕분에 감사합니다.